명태균씨가 공천 개입을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누구나 사람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이야 진실이 뭘까요? 언어의 마술사야 진짜로 진짜 언어의 마술사는 맞는데 이런 거지 아주 정말 예쁜 여배우가 나와서 몸매고 최고의 여배우가 저는 밥도 먹고 다 뭘 먹지만 똥을 안 싸요 딱 그거란 말이야 자기가 한 거는 지금 보니까 다 자기가 참여하고 다 자기가 간섭해 놓고 뭐 좋은 사람 추천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로써 지금 자기가 했던 걸 덮으려고 하는데 덮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리 최고의 미인도 먹으면 배출을 해야지 모든 내장기부터 해서 피부까지 다 좋듯이 그게 아직 그 말이야 말씀이야 아무튼 공천 개입을 했느냐 공천 개입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거를 하셨어 했을 거야 그건 내 상담으로 근데 그걸 자꾸 아닌 거를 해 놓고 아닌 걸로 자꾸 미화시키고 덮으려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성견치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본인 걸 못 보고 있다는 거지 아마 이렇게 덮는 게 자기한테는 더 악영향이 끼친다는 걸 그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 싹 다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다 털어버리고 뭐 죽이려면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돼야만 그럴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을 보호해줄 텐데 지금은 이쪽에도 적 저쪽에도 적만 만드는 형국 이라는 거지 현명치 못하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은 esper脈에 버렸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인지 예상 стр記력이적으로